마이클 란도우 형님이 58년생이라고 합니다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디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말 불세출의 세션 기타리스트 스튜디오 뮤지션으로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기타리스트 중에 한 명이죠 마이클 란도우 시그니처는 저희가 은총 씨랑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꽤 예전부터 했었는데 스커드는 의외로 저희가 거의 한 게 없어요 2018년부터 지금 남아있는 걸로만 보면 5대 정도가 되는데 스커드를 실제로 해본 거는 두 번밖에 안 됩니다 두 번 한 번은 선생님이랑 둘이 했고 한 번은 은총 씨하고 같이 했어요 이 마이클 란도우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500만원대 중반 그리고 800이 넘었다가 이번에 다시 700 초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가격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이클 란도우의 색상 제일 많이 쓰는 게 피에스타 레드 색상을 많이 쓰는데 네 오늘은 썸버스터 색상으로 왔어요 마이클 란도우 마이클 크리스토퍼 란도우 58년 6월 1일 생이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뭐 지난 지 얼마 안 됐네요 마이클 란도우가 같이 협업한 아티스트를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와 진짜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혼자서 커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일 만큼 조니 미첼, 로듀우 스튜어트, 씨엘, 마이클 잭슨, 제임스 타일러, 헬렌 와슨, 루이스 미그웰, 리차드 막스, 스티브 페리, 핑크 플로이드, 필 콜린스 진짜 대단하네요 그리고 휘트니 유스터, 마일스 데이비스 아니 뭐 재즈부터 팝까지 너무 영역이 넓어가지고 휘트니 유스터가 마일스 데이비스하고 거의 접점이 없는데 그니깐요 진짜 접점이라고 하면 마이클 란도우 하나밖에 없네요 아 진짜 대단한 기타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워낙에 다양한 플레이를 펼쳐 보이는 기타리스트이기 때문에 손이 바빠요 그 해야 될 톤 메이킹도 되게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마치 기타를 치는 게 프로게이머가 게임하는 걸 보는 것처럼 그게 원래 그 축구 선수도 오프더볼 움직임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공을 잡고 뛰고 할 때 말고 공을 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마이클 란도우가 연주 소리를 안 낼 때 움직임을 보면은 아 저래서 세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뭘 계속 만지고 있어요 돌림 줄이고 톤을 뭐 하고 막 그래서 야 진짜 뭔가 머릿속에 지금 엄청난 청사진을 그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연주를 보여주곤 합니다 뭐 막 음식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하면서? 하하하하하하하하 이게... 개 먹이도 주고 하하하하하하 멀티태스킹이 정말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그 연주 사이사이에 오프터 기타 움직임이 거의 최강이 아닌가 아유 주다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이클 란도우 저희가 기존에 썼던 거 한번 살펴볼게요 2018년도에 썼던 거 그러니까 2016년부터 저희가 마이클 란도우를 하긴 했는데 마이클 란도우는 메이플을 출시하라 화난 란도우 뭐 이런 2015년도 때에 주었던 한주평이 있었고요 나도 란도우처럼 부드럽게 부드러운 도시남자 부도남 하하하하하하 2016년에도 했었고요 하하하하하하 2018년에는 은총 씨랑 처음으로 같이 했었는데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기타 은총 씨는 지금까지 커스텀샵 기타 중에 제일 좋습니다 저는 세대를 초월하는 스튜디오 사운드 8.5 9.0 8.5 나왔었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게리 란도우 펜다 아니다 펜다다 란도우 인 더 하우스 이렇게 드렸었고요 2021년도에는 68스트랫으로 했었을 때 로리 란도우 목범든 최강고수 이것도 선생님이랑 둘이 했었던 거고 처음으로 스커드를 한 건 2021년 7월입니다 68스트랫 란도우였고요 이번에도 당연히 68스트랫이고요 네 그때 당시에 선생님은 조아란도 이때 은총 씨가 이상한 한준빵 많이 줄 때 괜히 옮아가지고 뭐 내가 그린 그림 그린 좋아 그린 이런 거 주고 말했었는데 저는 이제 팝과 레트로로 합쳐서 팝트로 82점 드렸었고요 그리고 63스트랫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815만원이었어요 63스트랫으로 나왔던 건 올해 4월입니다 역시 은총 씨와 함께 했고요 연어 후리카케 은총 씨는 봄나물 보리밥 앞전은 험버커가 보여 80.67 점수를 받았었던 어 전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68스트랫으로 돌아가고요 뭐 이렇게 까탈스럽게 막 싸인해 놓고 이런 게 없어 없어요 네 란도우 알고 있은 게 이게 이제 일련번호 앞에 R 이거 하나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냥 마이클 란도우 기타라고 사지 마시고 네 좋은 스트랫이다 그냥 스트라토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란도우 스트랫 68스트라토캐스터 지금 이 거의 시리얼 럼버가 123425 거의 약간 돈 주고 산 번호판 같은 느낌이에요 하하하하 굉장히 좋은 일련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123425 네 706만 9천원 메이드 인 USA이고요 네 99.5cm 3.53kg 44플러스 1mm 두께 12프레띠 뚫레는 78만원이고요 78만원 아 78만원 하하하하 12프레띠 뚫레는 78만원 그럼 뭔 얘기야 저세상의 스페인에 12프레띠 뚫레는 78mm이고요 하다보니까 뇌를 안쓰니까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 셀렉트 라이트웨이트 엘더바디에 니트로셀룰스 라커피닛이 적용이 되어 있고 메이플렉의 커스텀 C-shave 글로스 니트로셀룰스 라커피닛입니다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에 본넛 42mm이고요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 지파공률은 늘 빈티지를 좋아하죠 7.25인치 184mm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내로우 점보프레 커스텀 샷 패드 50 싱글코일 픽업 3개가 들어가 있고요 마스터 볼륨에 톤 2개 뭐 TBX나 미들 부스터나 이런건 없습니다 식스세드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러가 달려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아 이거 진짜 좋다 기타 에릭 래프톤 시그니처가 좀 이거 직합체라고 보면 이건 진짜 개별성능은 최고예요 맞아요 잘 만들었다 이렇게 더 진짜 마샬이고요 나무야 나무야 재간등이네요 자갈자갈한 톤부터 넉넉한 톤까지 하나도 무리 없이 샥샥 빠져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주얼리스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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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우동생인데 이거 근데 선생님 아까 그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을 한 건데 약간 에릭 크래프튼 시그니처가 좀 반장 같은 느낌이에요 학교에 학풍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느낌의 전형적인 모범생이라면 란도는 사실 전형적인 건 아니에요 약간 괴짜인데 학생들한테도 인기 많고 체육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약간 선생님 말도 잘 안 듣고 애들 데리고 야자 땡땡이 치고 영화보러 가고 이런 친구 있잖아요 근데 미워할 순 없는 약간 좀 그런 괴짜 모범생 느낌이 좀 있어요 이상해요 할 거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커브도 너무 좋고요 이 커브도 너무 좋고 품 squash 품빛 쁘습니다 괴쩨 5봉생 괴쩨 5봉생 괴쩨 5봉생은 이펙트 빨 banking humili Maser arch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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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